어, 맞아. 곧바로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해오는 상대. 교환 의사를 확인하더니. 서울... 아, 아! 망설임 없이 어린 여자아이의 성착취물을 전송합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PD수첩 제작진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연예인 디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팔면서 돈을 챙긴 이들을 경찰이 뒤쫓았는데 붙잡고 보니 10대들이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시작된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 무서움을 깨닫지 못한 채 아이들은 불나방처럼 딥페이크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딥페이크 가해자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누가 보면 X라가 국가의 테러에서 한 번 번역자예요 XXX Серг이가. 사이버에서 그렇게 한 것 가지고 포도가락 깔리지 말라니까? 나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연식에게도 너네한테 물리적고 타격을 줬냐? 어이없네. 판성 안 해? 나 이렇게 얼굴까? 야, 공노아 시켜봐. 나 이렇게 찍었어, 영상. 그리고 가짜라고 믿고 싶은 이 범죄는 평범한 10대 여학생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올해 16살 고등학생이 된 서연희. 한창 예민할 사춘기 나이지만 아빠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는 살가운 딸이라는데요. 그런 딸 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나타난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방에서 잠깐 보자고 하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건넨 휴대폰 안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안 거실을 배경으로 딸이 나체 상태로 서 있었던 겁니다. 아빠 나 이거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인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딸이 SNS에 올렸던 평범한 일상 사진들은 누군가에 의해 감쪽 같은 음란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얼굴하고 합성이 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한두 장이 아니었거든요. 문구 같은 게 쓰여 있었나요? 그렇죠. 텔레그램 대화창에 사진이 올라가면 채팅한 내용들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달 이런 말들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좀 너무 저급한 그런 단어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충격도 충격이지만 너무 분노했죠. 이런 일이 우리 애한테 일어날 줄이야 알았겠느냐. 범인은 서연이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소장했을 뿐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추정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냥 왜 그랬지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누구지 싶은 그런 감정이 가장 컸어요. 뜻밖의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 후. 한 장의 문서가 집으로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사과문이 와가지고 읽어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범인인 거예요. 가해자랑은 좀 친한 사이였어요? 같은 반이었을 때도 대화 한두 번 하고 말았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어요? 되게 조용하고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 행동들 많이 했으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싶은데 전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깜짝 놀라고 왜 그런지도 아예 모르겠어요. 게다가 피해자는 서연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포렌식도 하고 이 아이의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건 12명이고요. 선생님 한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래 여학생들과 학원 선생님까지 무려 12명의 합성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인은 15살 남학생. 검찰에 송치된 해당 학생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MBC PD 수첩에 성승민 PD라고 하는데요. 작년 10월경에 텔레그램에 합성사진 올린 거 맞나요? 혹시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한 행동인가요? 그런 텔레그램 방을 처음에 어떻게 알고 시작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다가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서 눌러왔는데 약간 그런 방이어서 그 친구들 사진이나 선생님 사진은 어디서 구했어요? SNS나 그런 거거든요. 방송이 나오면은 합성하는 게 좀 나쁘고 PS들한테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약간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해주세요. 시작도 안 해야 된다고. 아 시작도 안 해야 된다고. 네.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지난 8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들 사이에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스타 같은 걸로 친구들끼리 뭐 이런 뉴스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딥페이크 지도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딥페이크 발생할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별로 딥페이크가 일어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애들 대부분 친구들이 다 비공개로 다 계정을 돌리고 이제 사실 다 SNS 활용함에 있어서 평소에 제한 없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런 거를 이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한당한다는 게 약간 좀 직접적인 피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대들이 가담한 딥페이크 공유방의 존재를 국내외 언론사에 제보하며 공론화에 나선 한 고등학생. 처음에 뭐라고 검색을 해서 발견한 거예요? 겹지방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제가 가장 처음에 접속했던 화면은 이거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길래 들어갔더니. 겹지방, 겹치는 지인 능욕방.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마리앙이 모은 자료를 보면 겹지방에선 먼저 능욕하려는 대상의 학교, 나이, 이름 등 신상을 이야기하며 이들을 아는 지인을 찾고. 딥페이크로 만든 나체 합성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대화를 스스럼 없이 주고받습니다. 불법 합성물을 서로 교환하거나 심지어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를 도모한 기록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사진이 있을까, 제 동생 사진이 있을까, 친구들 사진이 있을까라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명단 정리하면서 확인 하나하나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고받는 메시지에 저에게 후배도 있었고 아는 선배도 있었고 아는 언니도 있었고 제 친구의 친구도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 대전 겹지방. 이름이 언급된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되게 심각하게 느꼈던 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단체 사진을 올려서 능욕해달라고 올렸던 것도 봤어요. 저보다도 훨씬 어린 아이들이 그냥 꽃받침하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단체 사진. 학급 단체 사진. 그런데 그냥 그걸 올려놓고 누구누구 누구누구 능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진짜 숨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대전 겹지방의 피해자 중 한 학생이 PD 수첩에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졸업식 크리스마스. 행복했던 추억을 짓밟힌 고등학생 혜린이. 합성된 나체 사진도 겹지방에 유포됐습니다. 혜린이와 같은 학교의 여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능욕했던 겹지방의 운영자. 범인은 아마도 이들을 다 알고 있는 누군가일 겁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요새 일상은 어때요? 일단 좀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의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양도 지금 복용하고 있고. 어머니는 딸을 위해 하루빨리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딸이 증거를 워낙 잘 모아와서 경찰에서도 이거 뭐 네가 한 거냐라고 했을 정도로 너무 잘 모아가서. 이거는 금방 끝나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진전이 없어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이라 말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답답하죠. 이대로 코앞에 있는 범인을 놓치는 건 아닐까 걱정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팅방 참가자가 천여 명에 달했던 대전 겹지방. 현재는 이렇게 폐쇄된 상태입니다. 논란이 일면서 운영자가 급히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텔레그램은 채팅방 운영자가 방을 폭파하는 순간 모든 사용자에게서도 내용이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서 증거도 범인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별, 지역별로 운영되던 대화방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 하지만 제작진은 어렵게 또 다른 방들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능욕할 대상을 찾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이 방에 잠입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매일. 초대받고 들어온 사람들도 계속 있고. 겹지방 거의 사건 사고로 대부분 비공이거나 없기 때문에 귀함. 진흥방 링크 있는 사람 겐텔 좀 능욕을 써줌. 제작진은 이들의 대화 방식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료 교환을 원한다고 울리자. 어, 맞아. 곧바로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해오는 상대. 교환 의사를 확인하더니. 서울. 아, 아! 망설임 없이 어린 여자아이의 성착취물을 전송합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PD수첩 제작진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곧바로 메시지를 확인하는 상대. 하지만 잠시 후. 아, 지워버렸다. 순식간에 메시지를 삭제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딥페이크방 참여자들에게 계속해서 인터뷰를 시도한 제작진.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보내고 있긴 하거든요. 보냈더니 또 나가버렸어. 그러던 중 자신을 20대 대학생이라고 밝힌 이용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불법 합성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1년?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시나요? 합성도 하고 그냥 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누구를 능욕하시나요? 저기 올라오는 지인들이요. 한 적 있죠. 제 친구들도. 어떤 이유로 지인 능욕을 하시는 건가요? 상상으로 흥분되니까요. 죄책감 들죠. 근데 흥분감이 더 커요. 두렵긴 해요. 그만둬야 하면서도 못 그만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독 같아요. 두렵지만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딥페이크는 왜 하시나요? 제 생각에 주변에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뭐 개인마다 만나볼 수도 있고 못 만나볼 수도 있으니 그거에 따른 호기심 아닐까요? 쟤는 어떨까 그런? 호기심이라는 게 꽤 이전만 하더라도 좋아하는 이성 생각하면서 자위했다면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대니까요.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성범죄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성범죄의 날개